다음 참가보로 마지막 이제 참가보로 남았습니다 네 얼마나 추웠을까요 26번 사성문 숨어오는 바람 소리 뜹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참가자 사성문 갈대받이 보일 언론 통나무집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김이라는 자반자를 마주하고 앉으면 그 사람 목소리가 숨어오는 바람소리 우리 석엇던 갈대받이데 달은 치고 있는데 믿는다 하도 무슨 이유도 눈물이 날 때로 그리울이 흥표가 오면 슬슬한 갈래숲에 숨어버린 바람소리 네 박사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선문 스모는 바람소리 바랍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있는가 하고 무슨 일로 눈물이 날까요 아 길은 사슴처럼 그리운이 돌아오는 슬슬한 갈대숲에 슬슬 바람소리 슬슬 바람소리 슬슬 바람소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장가 번호 26분 사선문시까지 이제 심사가 모두 끝나고 지금 심사님들께서 심사 집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내실로 들어가서 아주 장고 끝에 대상과 시상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연